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통신 응용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정보처리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처리라는 건 뭐야 모여진 데이터를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익한 정보로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처음에는 이제 비집중 처리라고 해서 여기 산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분산돼서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해서 중복된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를 중복된 데이터도 생기지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예전에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로 종이에다 작성을 했어요 그다가 이제 내가 어디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떼어가지고 내가 이사가는데 가가지고 다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양쪽에 모두 다 내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살던 동네, 새로 이사간 동네, 그렇지? 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쓸데없이 많은 양의 종이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호적은 또 내가 태어난 곳에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곳에는 호적이 있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 정보만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를 한 곳에 모은 걸 우리가 집중 처리라고 그래요 하나로 모았어, 모을 수 있었던 건 뭐야? 바로 통신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 집중 처리 좀 아까 보셨던 비집중하고 분산 처리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비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는 집중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에 대한 데이터를 서버 하나에다 때려 넣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시에 10만 명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서류를 띄려고 하면 그 서버가 어떻게 되겠어요? 뻗아집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개의 서버로 분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애들은 경기도에 있는 서버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제주도에 있는 서버 대신에 이 서버들은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갱신이 됩니다 즉 제주도에서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핑을 날려가지고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배우게 돼요 이건 4과목에 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를 분산 처리해서 처리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애가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하나씩 나와요 비집중 처리는 자료가 발생한 곳에서 자료를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단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하죠 집중 처리 시스템은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컴퓨터와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로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서버에 여러 단말지가 붙어버리는 거죠 전사적 관리가 용이하고 회선 비용이 적게 들고 중앙의 전산 개발 및 운영 요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준 높은 전산 요원이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제한된 개발 인력 한계로 세프트웨어 개발의 저생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중앙 컴퓨터로부터 부하가 집중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얘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서버를 제주도에서 쓴다 그러면 통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를 제주도에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유튜브 얘네들 다 어때요? 우리나라에 서버 있어요 대신에 유기적으로 서로 미국과 통신을 합니다 그 통신하는 양보다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버를 두고 하는 것이 훨씬 트래픽을 줄일 수가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의해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고 자원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처리 능력이 향상이 된대요 조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대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시스템의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유연성도 높아지고 확장성도 노아파져요 근데 보안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거랑 여러 군데 분리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보안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분리해서 하는 게 보안이 떨어지겠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는 계층형, 수평형, 혼합형,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고요 딱 한 번 출제됐었어요 간단하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많이 출제됐습니다 거의 뭐 1년에 두 번 정도씩 출제되는 애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얘는 또 뒤에 4과목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통신망 기술이에요 우선은 첫 번째 근거리 통신망인 랜 그 다음에 광역 통신망인 웬 도시 통신망인 맨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 컴퓨터도 하나의 인터넷 요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한 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여러 단지가 모이게 되겠죠 얘네는 한 도시권 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이 되는 거고 이런 도시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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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고급 발음으로 인터넷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벤이라고 하는 애는 약간 달라요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거를 크게 의미를 두진 않죠 예전에는 PC 통신이라고 해서 PC 통신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바로 KT 당시엔 KT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SKT도 있고 파워콤, LG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기간 통신 사업자의 통신 회선, 전화선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부과된 정보를 투입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인 벤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ISDN입니다 ISDN이라고 하는 거는 태초에 통신이라는 거는 전화 통신이 많았잖아요 그치? 근데 전화만 쓰지 않죠 우리가 팩시밀리도 쓰고 화상 전화도 막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대역에 대역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속도를 이야기해요 인터넷 속도를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ISDN이고요 이 기술은 국내 기술은 아닌데 제가 대학 다니기 전이니까 고등학생 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국산화하려고 우리나라에서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 때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기술화가 되고 국산화가 된 상태에서 막 배포하고 막 확장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IMF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또 정권이 바뀌었죠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약간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딱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야후 재팬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있었죠 지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빌게이츠나 애플의 누구죠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이나 뭐 이런 형님들만큼 급에 있는 분인데 그분을 초빙했대요 야 나랑 좀 저랑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나랑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손정희 회장하고 당시에 누구인지 빌게이츠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3자 대면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그때 그냥 무심코 세 가진가 이야기를 했대요 한 가지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을 깔면 세계 최초로 깔면 니네는 선두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보통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정권을 해산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흘려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정희 회장 인터뷰를 보면 그냥 흘려들일 줄 알았대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해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ADSL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ISDN이 그냥 없어져 버렸죠 얘네를 아직 지금 쓰고 있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막 정말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다 묻혀버리고 ADSL이 그냥 나와버리죠 그러면서 인터넷 최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기술로서 큰 위치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커가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더 퍼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선택을 잘하는 바람에 2천억을 버린 거지만 2천억을 버린 거지만 잘한 선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크게 됐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DN이라고 하는 게 종합정보통신망이다라는 걸 아시고 얘가 이제 확장이 돼서 현재도 이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비ISDN이라고 해서 초고속통신망에 얘를 쓰게 됩니다 광대역통신망에 쓰게 돼요 이거 용어만 잠깐 기억을 하시고요 이 ISDN에 대한 거는 좀 더 또 4과목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ISDN도 마찬가지입니다 ATM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광대역통신망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즘에는 또 뭡니까 모바일, 무선통신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죠 정보통신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우선은 온라인 시스템하고 맨 처음에 온라인 시스템 그 다음에 일괄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온라인 시스템은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설치된 단말기가 원격제 설치된 컴퓨터 통신 회선을 통해서 직접 연결된 형태예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요 자 이제 뭐 얘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 나오는 일괄처리와 여기 나오는 실시간 처리 얘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괄처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급여 있죠 한 달에 한 번 받습니다 뭐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면서요 주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모아서 줄까요 야 오늘 일했다고 해서 일당처럼 주거나 아니면 야 너 지금 한 시간 일했으니까 6,500원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근무하고 잠깐 일하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오랫동안 일하는 애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돈 주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처리하는 거를 일관처리라고 하고요 자 실시간 처리는 요청된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극장표를 예매한다 하면 극장표에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음향적으로나 어느 위치로나 봤을 때 이 스크린으로 했을 때 이 3분의 2 위치가 여기가 중앙 위치가 가장 좋대요 여기를 아는 사람들은 예매를 할 때 우르르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일괄 처리해요? 야 하루 동안 모아가지고 야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제목 뽑기예요? 안 되죠 얘가 바로 실시간 처리입니다 자 이제 시분할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나오는데 얘는 얘네하고는 좀 관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발전 단계기는 하지만 이 시분할 처리는 컴퓨터가 있으면 혹은 통신이 있으면 얘네를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요청, B라는 요청, C라는 요청, D라는 요청이 있으면 얘네가 얘가 10, 얘가 20, 얘가 30, 얘가 40이라는 어떤 데이터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1초씩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시간을 쪼개서 야 1초 너 갔다 와 너 1초 갔다 와 너 1초 써 너 1초 써 이렇게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할당하는 것을 시분할 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인텔리젠트 빌딩 갑자기 나왔는데 인텔리젠트 빌딩이 뭐예요? 얘는 뭐 건축, 통신, 사무자동화, 빌딩, 자동화 등의 네 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건물 같은 거 치면 대부분 뭐가 됩니까? 기본 공조 시스템이 돼요 공조 시스템이라는 거는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또 침입탐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인텔리젠트 빌딩이죠 정보통신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환경 시스템, 보안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대요 입주자에게 업무 효율성과 정보화의 대응 쾌적한 환경 등을 제공하고 사무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무작업 노동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대요 최대의 목표는 인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스마트 빌딩이라고도 하고 인텔리젠트 빌딩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계와 CATV, 케이블 텔레비전 등의 뉴미디어계 서비스 및 빌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담당한다 요즘에 아파트 새롭게 많이 짓잖아요 가끔 브로셔 이런 거 보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파트 보면 요즘에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밥 쏘시며 김치 냉장고, 냉장고, 텔레비전 모든 걸 하나로 네트워크 연결하죠 요즘에 좋게 짓는 집들은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어도 출입 통제는 되잖아요 현관에서 지문이나 아니면 번호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다거나 CCTV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인텔리젠트 빌딩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 통합화 서비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자동화 하는데 왜 인텔리젠트 빌딩을 보냐 이건데 결국은 사무는 어디서 해요 사무실에서 하죠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얘네 목적은 그런 거예요 전자통신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빌딩 자동화에 의한 서비스에 의해서 시스템을 통합화해서 서비스하는 것의 목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딩, 공장, 대학 캠퍼스 등과 같이 한전등 영역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통신망으로서 구내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랜이 됩니다 인텔리젠트 빌딩에 관한 설명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대 목표는 인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창조다 정보통신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환경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개방 시스템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개별 사무와 기업 등의 사무처리가 폐쇄 시스템으로 변환된다 사무생산성의 향상, 사무작업의 노동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랬는데 뭘까? 여기 보면 사무처리가 폐쇄 시스템으로 변환돼요 아니죠 인텔리젠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죠 분산 시스템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보안이 약하다 그랬죠 분산 처리 형태가 아닌 것 관계형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쓸데없이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4과목에서 배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